피해갈 수 없으면 즐겨라 무더위 속 라운딩의 재미를 더해줄 엘리골프의 핫서머 골프웨어 이번 이지 스타일링에서는 시원한 여름마린 룩을 대표하는 두가지 컬러와 무더위에도 골프를 즐기고 싶은 골퍼들을 위해 추천하는 반바지 민소매 아이템을 활용하여 핫서머 골프웨어를 완성해보자 남성을 위한 핫서머 반바지 MG세대의 중심으로 골프 일풍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반바지의 착용이 금지시되던 예전과 달리 최근 젊은 골퍼들이 유입되며 반바지를 찾는 골퍼들이 많아졌다 이번 이지 스타일링에서는 반바지를 활용해 시원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핫서머 스타일링을 완성해보자 네이비 카라 티셔츠 앤 반바지 엘리골프의 네이비 카라 티셔츠는 민트 컬러 오픈형 브이넥 카라가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으로 네이비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더해져 2030 남성 골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제품이다 여기에 하의로 심플한 디자인과 무릎까지 오는 기장감으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엘리골프의 반바지를 매치 허리밴딩과 탁월한 신축성으로 움직임이 편할 뿐만 아니라 흡색 속권 소지로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착장 가능하다 스카이블루 카라 티셔츠 앤 반바지 스카이블루 카라 티셔츠는 컬러가 주는 시원함이 시선에 집중시킨다 그리고 카라벳에 단추라인의 레터링 소매 티꼬지 등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를 더한다 여기에 엘리골프의 네이비 반바지와 버킷헷으로 마무리한다면 액티브한 여름남성 골프웨어를 완성할 수 있다 내리쬐는 햇빛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 열기와 체온을 시원하게 날려줄 엘리골프의 반바지, 민소매 아이템들로 퍼포먼스와 스타일 모두 잡는 완벽한 라운딩이 되시길 엘리골프한 옷이